안녕하세요 여기는 안양시 협회장길 족부대가 벌어지고 있는 사물공원입니다 여기가 명악인가요? 여기가 명악인가요? 여기가 명악인가요? 고개인어가 한마음이구나 이 경기는 호개위너와 한마음에이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세트 시작을 해서 21점 단세트 경기인데 지금 5대5입니다 5대6인가요? 6대6이었는데 6대7입니다 한마음과 호개위너의 경기 6대5로 호개위너가 한점 앞서고 있습니다 운동중い começou unconditional 운동장에서 보면 안되요 공장에서 보면 좁아서IC 세고 lazımatung 고개 위너의 공격수가 아주 좋습니다. 유동영 선수인데 이 주의 질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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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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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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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